가보자! 초등학교!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 어디있다 초등학교? 저기있어! 저기있어? 응! 상하야, 여기가 아빠가 다녔던 초등학교야! 학교야! 우와, 많이 바뀌었다! 우와, 체육관들! 우와, 그렇지? 아빠, 아빠, 아빠! 왜? 안아주세요, 다리 아파요! 뭐했다고 다리 아파? 나 뭐했다고 다리 아파? 응! 우와! 비양기! 놀이터다! 놀이터다! 가서 놀아봐! 비양기! 놀이터다! 친구들... 잊으면 좋겠어! 응! 친구들 잊으면 좋겠어! 친구들 잊으면 좋겠어! 친구들 잊는 놀이터 가고 싶어? 응! 그러면 여기 조금만 구경하고 친구들 잊는 놀이터 찾아보자! 알았지? 여기, 여기 신발 모래 들어가! 응! 뭐야, 들어가는거야? 친구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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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야! 소아야, 저 동상 보여? 저 동상 보여? 호! 저 아빠 다닐 때도 있던 건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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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이 동상 봐봐! 이 동상이 너보다 한 열 배는 더 오래 살았겠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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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 호스야 호스 어 서하야 이리 와봐 아빠 당했을 수가 있었는데 서하야 생활이 지나도 변하는게 있고 변하지 않는게 있는데 여기는 변하지 않은거 같아 응? 변한거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 전 안하는거 같아요 어 그래 그래 오빠들이 뭐하고있어? 오빠들이 야구하고있지 오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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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리하고있어 맞아 배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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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먹으러 갈까? 그래 빵 먹으러 가자 빵구리한테 빵 먹어도 되어왔거야 그래 빵 먹으러 가자 밥을 먹어야지 빵 먹지말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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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주세요 아빠 그럼 뽀뽀만 해 아니 볼에 해줘 입술에도 아이 닦지말고 아빠 입에 뽀뽀 응응 에이치 살짝 이거 봐 마을이야 그래 아빠 다닐 때도 그래 이거 봐봐 호하야 이게 97년도에 시공된거래 97년도 너 감도 안오지 응 이거 봐 말이야 말 응 아빠가 열 살 때 된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여기가 놀이터야 삥구두둑 둬줄까? 가봐 으이차 아빠 여기 삥구두둑 둬줄까? 가봐 저기 올라가요 우자 선생님이네요 네 호하가 뭐하고 있어? 호하 앉아있네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아빠 올려줄게 위로 올라갑니다 호응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서갈거야 서갈거야? 서할 수 있겠어? 아빠가 알 수 있겠어 절이 매워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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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딩글 돌려 주다미 우와 잘하네 자 이제 가자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그만해 이제 고장 났대 이제 고장 났대? 아빠가 고장 났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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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 다니는데요 안아주세요 위험해요 넌 넌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람 다니면 너도 사람 같이 다녀야지 어디 가고 있어요? 사 뭐 맛있는 거 사주러 가고 있지 뭐 먹고 싶은데 사 음 추운은 아니고 음 편의점 가 아이고 밥집을 가야지 밥집 안 가야지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에선 밥을 안팔잖아 안돼 안돼 편의점 알았어 일단 편의점 가 그럼 걸어서 가 손잡고 가 아빠 아파 아니야 손잡고 가야지 네 아파 아빠 팔 아파 너 아까부터 얼마나 안하는 줄 알아? 한 손으로 서야 너 이제 13kg요 13kg 편의점 어 저기 있다 편의점 뛰어가자 야호 편의점이다 야호 여기 편의점 여기 빵 빵만 하나 사야 돼 빵 응? 빵은 어디 갔지요 빵은 어디 갔지요 너 왜 빵 찾는 척 하면서 초콜릿 찾고 있냐 김사 빵을 찾아야지 응 초콜릿은 어디 갔지 초콜릿은 어디 갔지 초콜릿은 어디 갔지 이리와 빵을 찾아 빵 빵 우리 또 빵 빵 빵? 이리와봐 빵이 어디 갔나 빵이 어디 갔나 일단 마실거 하나 사고 자 이거 마실래? 응 이거 하나랑 그 맛이야 그 맛 사고 싶어? 그 맛이야 빵은 저기 입구쪽에 있나봐 빵은 입구로 가자 기다려봐 아빠도 목말라 토세지도 그거 먹고 싶어? 토세지도 사고 토세지도 사고 이거는 치즈 들어있어? 응 치즈 이거 작은거 먹을거야 그거? 그거는 맛이 없을텐데 이게 맛있는건데 소아야 이게 맛있는거야 이게 원플러스 원 이거 들고 있어 두개 하나는 아빠 할거니까 잘 들고만 있어 안돼 아빠도 들고 있을게 이거 이거 안돼 이거 놓고 아빠 먹을거야 아빠꺼야 너만 먹냐? 아빠 사장님한테 계산해주세요 해야지 계산해주세요 아빠도 이거 계산해 응 아빠도 계산할거야 비물가물 좀 대신 안돼 올려놔 이제 계산해주셔야 해 올려주세요 수아야 수아야 어디 앉을때 찾아서 앉아서 먹고 가야지 이리와봐 그거 봐 야 껍질도 안 까고 막 먹으려고 그래 이리와봐 이리와 흙 이따 털어줄게 흙 싫어? 응 그래 들어가지마 이리와 흙 안 들어갈거야? 안 들어갈거야? 내가 뭐야 야 금사아 너 아빠 어렸을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엄마 흙 안 들어갈거야 수아야 아빠 때는 놀이터는 무조건 모래였어 우레탄 이런거 어딨어 수아야 담만보빌은 감올은 안돼? 담만보빌이 뭐야? 음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 아빠 아빠 이거 봐 허아가 아빠 손이야 이거 그래 아빠 손가락이다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아빠 손가락 먹으면 어떡해 아빠 손가락 잘렸잖아 아빠 손가락 그만 먹어 아빠 손가락 없으면 소아 못 안아주잖아 아빠 손가락 또 먹을거야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아빠 아픈 친구가 있어 응 여기 누구야? 아픈 친구가 여기 누워있네 어? 아픈 친구가 누워있어 간호사소화가 있어 간호사소화 치료해줄수 있어 벌레? 치료해줬어 그게 치료해준거야? 다시 해봐 치료 어떻게 했어? 했다 현대의학의 발전이란 참 무섭구나 아빠는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랑 서하야 아빠는 어렸을 때 다녔던 곳을 다니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어렸을 때도 다녔던 곳이 어렸어? 아빠도 서하만 할 때가 있었다고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새로워 거기다 딸까지 데리고 오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았어요 어디 가? 이리 와야지 이리 와야지 이쁘 blessings 를 이리 와야지 바랍니다 왠 ambos 아래 이리 와야지